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첫째 주 DBS 주간뉴스입니다. 이피령 동대문구청장은 지난 25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시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출장 성과 공유회를 진행했습니다. 3월 29일 중랑천 제2체육공원에 위치한 도시농업체험학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군은 이달부터 산림교육 치유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품격 있는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피령 동대문구청장은 지난 25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시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출장 성과 공유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5일 구청 강당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피령 구청장은 최근 미국 포틀랜드시를 방문해 경험한 내용과 그로부터 얻은 동대문구의 개발 비전을 직원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강연에서 이 구청장은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성장주의에서 지역사회와 골목가치를 재조명해 도시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뉴 어바니즘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구가 지향하는 도시의 모습을 공적공간이 살아있는 도시, 사람이 중심인 행복한 도시,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하고 로컬 크리에이터의 집합체인 전통시장을 활성화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로 거듭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3월 29일 중랑천 제2체육공원에 위치한 도시농업체험학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중랑천 제2체육공원 주변에 위치한 도시농업체험학습장은 927구획으로 1구획당 면적은 약 4.5제곱미터입니다. 구는 개장일인 3월 29일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상추, 치커리 등 쌈채소류 모종과 모종삽을 배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제공된 모종을 심고 청소, 물주기, 풀뽑기 등 텃밭을 가꾸고 11월까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많은 구민이 참여한 가운데 배부된 모종을 심고 가족과 함께 텃밭에 물을 주는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구는 체험학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밭가리, 친환경 방제, 농작물 안전성 검사 등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구는 이달부터 산림교육 치유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품격 있는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는 산림치유지도사, 유아숲 지도사, 숲해설가 등 산림복지 전문가를 배치하고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의 숲길, 유아숲 체험, 숲해설 프로그램을 올 연말까지 운영합니다. 먼저 치유의 숲길 프로그램은 향기, 경관 등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 심신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유아숲 체험은 유아가 산림 내 다양한 자연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숲해설 프로그램에서는 숲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구는 구민들이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통해 자연과 소통하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산림 교육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이용자들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누리집에서 예약하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4월의 첫 주입니다. 4월은 대기가 건조해지고 또 계절풍을 타고 중국 북동 지역에서 날아오는 황사 발생이 잦은 시기이도 한데요. 황사 외에도 각종 먼지와 꽃가루 등의 영향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도 높은 시기이니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또 외출 후에는 손과 발등을 깨끗이 씻는 등 호흡기 질환과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DBS 주간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